자 이렇게 일본의 침략전쟁이 확대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의 민족을 스타라기한 물적으로 동원을 스타라기한 국가총동원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적 궁핍에 빠진 한국인들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자체를 보면요 1938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되는 거고요 1938년 4월에 일제가 이거를 제정하는데 이거는 4월 1일에 공포돼서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총동원법, 일본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은요 식민지인 조선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식민지인 우리나라, 조선, 타이안 이 모든 지역, 일본에 영향력하여 있던 모든 지역에 다 발효가 됐던 법이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됐다 이거 아닙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시행됐던 것이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매증식계획을 또 재개합니다 1920년대 산매증식계획 실시했었죠 이게 30년대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산매증식계획을 재개해서 다시 시행해서 어쨌든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또 국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더 늘리기 위한 산매증식계획이 재개가 되고요 또 미국 공출제를 시행해요 미국, 미국 쌀이죠 쌀 쌀을 공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공출량을 할당한 다음에 곡식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사살을, 곡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수확한 곡식들을 다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배급제도 시행해요 1940년에 식량도 다 가져간 다음에 배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진행될수록 식량배급량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너무 없죠 또 만주에서 비료로 사용되는 콩, 깽무 저는 선생님 먹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먹어본 적 없죠 콩, 가루 아니면 찌꺼기 이런 것들이겠죠 식용으로 배급해 주기나 하루에 죽 한 그릇 먹기 운동 여러분들 죽 한 그릇 먹고선 버틸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죽 이런 데서 파는 전복죽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물 많이 넣고 쌀 조금 넣고 정말 불려 먹는 그러한 죽 한 그릇 먹기 운동 절 미 운동 절 줄이는 반으로 무엇을 이어 쌀 쌀을 절약하자 이런 거죠 운동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출은 국민이 국가의 수요에 따라 농업 생산물이나 기물 이런 물건 생산된 것들을 내놓는 것을 공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제는 해마다 이 공출의 양을 늘려가요 그래서 1942년에는 쌀 생산량 금속을 공출해 갑니다 금속들 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탱크도 만들어야 되죠 총도 만들어야 되죠 총각도 만들어야 되죠 다 뭐가 들어가요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이제 지하장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엄청난 자원부국인 미국이랑 전쟁도 해야죠 또 어쨌든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중국도 뭐 어디나 많은 군대의 소리를 바탕으로 또 싸워야 되죠 전쟁터는 점점 넓어지죠 동남아시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막대한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면 금속이 부족하니까 일본이 녿그릇, 녿그릇, 녿대야, 수저, 농기구 교회와 사찰, 교회와 절에 있는 종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이걸 다 녹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총알 만들고 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일본도 이제 막 빠진, 막 다른 공지에 물린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일상생활을 막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인의 소비통제, 옷감이나 음식과 같은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니까 암거래가 늘어나게, 몰래몰래 암거래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겹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지 못하고 힘들게 계속해서 이제 죽어나가게 되고 이런 어려운 삶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남성 카키색 국민복, 그리고 여성은 몸비를 강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비를 지금도 집에서 이렇게 여름에 이럴 때 좀 편하게 입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가끔 집에서만 여름에 입을 때 있는데 몸비를 전시체로 들어가자 일제는 남성은 카키색 이런 것들이 있고 편하게, 작업복이 쉽게 말해서 입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요 옷까지도 강요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 한번 볼까요? 제1조 본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 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 전시의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국가가 통제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시하는 법이다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칭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칭령 나오죠? 칭령은 뭐예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 칭령이라고 하죠? 이때가 천황이 어쨌든 뭔가 정치적으로 존재할 테니까 칭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칭령에 따라 법에 따라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국신민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려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국가총동원법의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HN은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들 중에 물적 자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산미증식을 시작하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미국 공출제, 금속공출, 일상통제 등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제의 인적스탈, 인적스탈 전쟁을 벌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징용, 징병, 더 나아가서 일본군 위안부까지 스탈을 살펴볼게요 자 일제의 인적스탈 먼저 이제 군대입니다 강제로 이제 군대를 끌고 간 거죠 첫 번째는 19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지원병제, 지원병제 말 그대로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강제동원의 성격이 짙었다고 하고요 1943년에는 이제 전쟁이 조금 막 약간 밀리게 이러면서 재청에 다달았을 때는 학생들까지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하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이후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들도 소년병으로 모집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원병이란 말이지만 어쨌든 지원해서 간다는 느낌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모습들도 많았지만요 근데 이제 1944년 전쟁이 정말 밀리게 밀리니까 아예 일본이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병은 아예 그냥 대륙인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남학생들도 20살이 넘은 신체험사 막고서 군대를 가야 되죠 자원이 아니라 지원이 아니라 징병, 의무조로 가야 되는 거죠 징병제를 1944년에는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폐망하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징병된 것이 있고요 또 한편은 강제노동, 징용이라고 하죠 강제노동에 동원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국민징용령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탄광, 군수공장, 군용활주로 공사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로 끌고 가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북쪽이나 아니면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혹사를 당한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군함도, 하시마선 이런 것들에서 그 영화가 있었죠 군함도라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서 보면 얼마나 정말 제대로 잠도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서 일을 했는지 근데도 지금 그때의 보상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거 판결 내렸다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지하고 거기에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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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쳐서 보상 배상을 해도 모자랄 편에 아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근로보국 때 건설 현장에 동원하기도 하고요 학생 근로보국 때 어린 학생들이 식량 증산 사업에 동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 모든 게 문제지만 정말 그런 게 일제 무리적 수타 여성 동원 부분인데 여자 정신 근로령 한국 여성들의 군수 공장에 동원하는 일도 있었고 여자 정신 근로령에 의한 것은 남자들이 증용 가서 공장이나 탄강이나 이런 데서 일하듯이 여성들도 군수 공장에 가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일하는 건데 이거보다 좀 더, 좀 더가 아니죠 어쨌든 가슴 아픈 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죠 일본군 위안부에서 전쟁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10대 여성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을 중국 남양군도나 중국이나 만족 전쟁 지역으로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삶을 성노예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했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라는 위안을 주단한 뜻인데 약간 자발적인 의미, 내가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서요 또 성노예라는 표현도 좀 가슴 아프잖아요 와일 자체도 우리 할머니도 아주 살아계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일본군하고 작은 따옴표, 인형부어서 위안부라고 씁니다 일본군, 위안부, 인형부어 쓰는 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일본군이 위안부라고 불렀다 부른 이런 피해자들이란 뜻이에요 일본군이 위안부라고 부른 하지만 우리 끌려가셨던 할머니들이 위안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니까 위안부라고 부르지 말고 일본군하고 꼭 인형부어서서 위안부, 일본군이 위안부라고 불린 우리 피해자분들 이런 의미에서 꼭 표기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삶이고 아직도 현재 지낸 형이죠 이런 반인류인적인 죄를 저질렀으면 정말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한 번 한 번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 풀리고 하늘 좀 풀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좀 사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받아 도굴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일본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탈에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국인이다 일본이다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뭔가 평화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 인류의 라는 관점에서 조금 정말 반성해야 돼 일본이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인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쨌든 좀 상식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거기다가 국민 징용 징용을 가기도 하고요 근로보국대 학생 근로보국대 거기다 여자 정신 근로령 일본군 위안부까지 많은 인적 수탈이 있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체 강점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집 없는 서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느끼고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체 강점기의 상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집이 없어서 집을 떠났는데 또 그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갔던 정말 안타까운 일체 지하의 우리 민족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 시켜 한국인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한국 시민의 전체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체의 압박을 피해서 이렇게 해외로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만주가 되겠죠 만주, 간도라고 부르고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 전부터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이 넘어가시기도 했고요 또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이 만주를 직접적으로 일본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만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생활력 강하고 억적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국내 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만주를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서 남아도리 동포를 살다가 광복한 후에는 약 80만 명 정도가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머지는 잔류에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조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조 소수민족 중 하나지만 그래도 가장 좀 강력한 그런 소수민족이 조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삼성, 헤이룬장성, 길림성 이런 동북삼성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연변이라는 말이 많이 들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제 그쪽에서 살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 피를 이어봐서 한국인 조선조로 살다가 국내에서 들어와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심신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에 돌아온 자기 국에 돌아온 그들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같이 품어주고 같이 가야 돼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살던 한인들은요 힘들기도 좀 첩박하기도 했고 중국인들과도 좀 다툼이 있었죠 일본의 또 감시도 받아야 돼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주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제 독립운동가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일본이 계속 만주에 만주탐을 일으키기 전에도 밀정을 파견해가지고 계속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복장들을 많이 입기도 하고요 위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일제는 계속해서 간도 지역, 만주 지역의 한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뭔가 이 첩자들, 밀정들을 계속 파견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은 연애주와 중앙아시아입니다 자, 국권 상실한 이후에 민족운동가 연애주에 많이 망명합니다 대안광복권 정부라든지, 대안국민의회라든지, 신한천 이런 것들이 다 연애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를 조직해서 민족운동들을 많이 전개를 했죠 근데 이제 레닌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기도 했지만 1930년대 넘어가면서 스탈린, 레닌에 이어서 소련의 지배자를 던져야 할 때 스탈린은요, 1937년에 그 연애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강제적으로 중앙아시아적으로 이주시키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연애주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열차에 태워져서 열차에 정말 짐작처럼 태워져서 열차가 중앙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그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을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스탈린은 왜 연애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냈느냐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잖아요 발발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인들이 일본이 도울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독립운동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문제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소련, 스탈린이 보기에는 어쨌든 조선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는 형식으로 같은 나라였으니까 같은 나라는 표현도 하기 쉽네요 어쨌든 형식상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니까 한국은 조선은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니까 당연히 같은 편이니까 너네는 같은 편이니까 일본이 우리와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한국인들은 일본에 돕겠지 근데 우리나라 연애주 여기에, 블라티브 여기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으면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미리 이주시켜서 예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주 지역에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척박한 땅에서 각종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또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또 여기에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 되겠죠 봉오던 전투의 그 빛나는 독립군, 의병이었다 독립군이었던 이 홍범도 장군이 연애주 지역 여린이 쪽에서 이따가 그때 메닌한테 훈장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메닌에게 직접 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런 걸출한 우리의 영웅이었는데 중앙아시아로 이때 강제 이주 당이게 돼요 강제 이주 당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극장 수위로 일하시다 생각에 말감하게 되시는데 극장 수위로 일하실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려인들의 극장에 홍범도 장군의 활약을 담은 그런 연극이 상영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홍범도 장군의 일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연극이 상영될 때 홍범도 장군이 그 바로 그 극장의 연극에 했던 극장의 수위로 있었다고 하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으로 간 사람도 볼까요 일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 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의 이주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제3국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서아시아 이쪽 지역에 이제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인들보다 좀 월급이나 이런 것도 좀 낫죠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똑같은 노동으로 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쓰는 거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당시 일을 하러 가면은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임금 월급을 적게 줘도 되니까 한국인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1923년에 관동 지역, 도쿄 이쪽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관동의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관동 대학살 대참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사력을 당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진이 일어나고 사이가 많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사이가 불안해지면 누구한테 그 원망을 돌릴까요 이 불안을 빨리 해소해 주지 않는 정부의 뭔가 원망을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이 원망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 원망을 대신 받아줘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우물의 독약을 풀어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 아니면 되게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한 이 소문들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들으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찾아가지고 죽여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죽이는데도 죽이면서 이제 정부를 향하던 그런 원망 불만들이 이 한국인들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인 때문이야 한국인 때문이야 조선인 때문이야 쏟아지니까 오히려 그냥 방간하고 오히려 조장하는데 일본 정부가 앞장서게 됩니다 정말 그냥 경찰들 앞에서 일본 민간인들이 한국인을 죽이면 일본 경찰은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전혀 막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기회되면 영화 박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후반이 되면요 일본의 대륙 침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일본 각지와 사할린 지역 일본 북쪽 지금은 러시아 땅인 사할린 지역에서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얼마 전에 등재됐던 하시마산, 구남도 세계문화유산에 일본의 근대 시설로 근대화를 상징하는 그런 시설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 당하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은 일본이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정말 있었던 강제 노역, 강제 징용 그 내용들을 같이 설명서에 설명하도록 언급하도록 표기, 명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찬성을 해줬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데 너희가 진짜 있었던 강제 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너희가 팜플렛이나 안내문에 싣는다면 그러면은 인정해주겠다, 창성해주겠다 했는데 근데 지금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죠 국제사회에서의 한 약속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선 약속도 지키지 않나 원칙적으로 벌이는 일본의 지금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좀 뭔가 화내고 원망하기보다 일본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일본과 지금 사이가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강제 징용 그런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배상해라 그 문제를 두고선 작년부터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보이콧 재팬 운동도 정말 작년에 심했고 지금도 계속 많은 유니클로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됐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 문제라는 건 실감이 나시나요? 그렇죠 또 미국으로도 미주 지역으로도 많이 이주해 갔는데요 하와이,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조직하기도 지원하기도 했죠 학교를 세워서요 민족교육과 군사교육, 외교활동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도 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련의 스탈린도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 편이겠지 라고 강제로 연애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이주시켰듯이요 미국도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내에 있던 일본인들을 격리시키거든요 일본인들을 격리시키는데 이때 한국인들도 같이 격리를 시켰다고 해요 외국을 생각할 때도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이니까 한국도 일공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도 있죠 이들 사상수바 이런 데 들어가셨는데 애니깽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또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대의전선 일본과 싸우기 한 데 동참하기 위해서 한인 국방 경희대 한인 국방 경희대라고 하는 군대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고국을 등지고 떠났지만 그래서도 그렇게 타지에서 힘들게 살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을 놓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가셨던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나아주지 못하더라도 독립자금이나 독립에 노력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을 이어가시고 독립운동을 이어가시고 독립운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선 독립운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uno command은 다시 특종적으로 사기차가